아, 안녕하세요. 맨날 안녕히 계세요. 저, 내 학생까지. 오, 매너남? 아, 윤석열. 고맙다. 다음에 꼭 갚을게. 빡카 찍었으니까 720원, 맞지? 아니요, 저는 현승이라서 계산이 안 맞아요. 계산 갈 건데. 내일은 김. 봉. 석. 이거야. 봉서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방식으로 우리 국어가 걸어온 모습을 살펴보고 국어가 나가야 할 뭐냐에 비해서 흔한. 고대국어는 미안하. 들어가보자. 저, 근데요. 왜 바나라서요? 저, 처음 보시나요? 너, 고딩 아니야? 나, 고참인데? 내가 누나라도 괜찮으니까 너도 말라. 고마워. 벌써 한 번 갖고 왔어? 하트하트. 오늘 무슨 물을 입기 맨날 많이 마시냐. 고마워. 내가 내가 빨아서 줄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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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조금 의외였어. 뭐가? 너 생각보다 안 놀래. 왜 그랬나? 어. 나 진짜 처음 들리는 것 같아 이거 뭐지? 들어가 의비봐서 괜찮아 저때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 들어가 아니야 발에다줘야 왜 발에다주는데? 도도다 어저서 없는 상황이었잖아 괜찮아 갔잖아 나 정류장까지 뛸거야 나 비오면 뛰는거 봤지? 나랑 같이 가면 늦어 괜찮아 똥아 다가 난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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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트